네, 피프린사이드 오늘은 윤영주 전라남도 혁신도시지원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영주입니다. 빛가름 혁신도시 인구가 최근 3만 명을 넘어서면서 목표지인 5만의 자족도시로 비교적 순항하고 있는데요. 비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3년 만에 3만 명 인구를 기록한 것은 대단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구 분포를 보면 더 의미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7,187명, 가족이 2,802명, 그 다음에 연관기업과 관련 기업 종사자가 5,500명. 그래서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기업 관계 종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혁신도시 화성화되면 2년 이내로 5만이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정주 여건을 위해서 혁신도시의 병원이나 학교 건물 시설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앞으로 지원 계획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학교나 병원은 사실은 민간이 추진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공공성이 가미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에게 건축비의 25%를 지원하도록 기준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혁신도시 시즌2가 시행되는 해의였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반영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정 부분이 지원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도시비를 들여서 2억 정도를 올해 2자 지원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를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지자체들의 비롯해 공공기관들도 노력이 굉장히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금 3년 만에 310개 기업이 투자 협약을 체결했고요. 지금 혁신도시의 134개 기업, 주변 혁신산단의 58개 기업에서 192개 기업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혁신도시를 위해서 저희들이 에너지 밸리 융합 개발원이라든가, 에너지 밸리 신기술 연구소라든가, 에너지 밸리 발전센터, 이런 2,500억 사업을 투자해서 지금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시와 전남도가 빛가람 공동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에 합의를 했는데 실제 기금을 조성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공동혁신도시를 2006년 2월 14일 날 나주로 유치하기 위해서 나주시가 사실 공공기관에 있는 지방세를 모아서 기금으로 만들어서 주변 지역 자치단체를 위해서 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조례를 제정하고요. 내년에 우선 일정 기금을 조성해서 주변 지역을 위해서 쓰도록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가 기존에 예기치 못한 환경시설 개선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도시기반 운영비에 1,587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실제로 공공기관에 낸 세금은 3년 동안 537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약간 고려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당초 약속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기금을 마련해서 그렇게 지역발전사업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높이기 위한 산악연 클러스터의 용지 분양률이 80%를 웃돌고 있지만 착공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혁신도시에 12만 5천 평, 약 1천 개 기업, 1만 5천 명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규모로 분양하다 보니까 사실 활성화에 좀 더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종합발전계획하고 국토부에 분할 합병이 가능하고 허용업종을 조금 제한하는 것을 좀 풀어달라는 그런 건의문을 제가 국토부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허용업종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구축계획에 이런 내용이 조금 보완돼서 풀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관할 시도가 매년 지역발전사업계획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이전해 와서 지역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혁신도시특별법에 그런 내용도 이미 명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올해 혁신도시특별법 3월 27일 날 시행되는 관계로 올해는 사업비를 많이 확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6개 공공기관과 작년 올해 7월 12일 날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6개 사업에 323개 사업, 1조 1852억 사업을 확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공원사업이라든가 지역발전사업이라든가 지역인재채용이라든가 지역제품 구매사업,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역기업을 위해서 6,352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100% 지역에 정착한 기업이라든가 지역의 새로 신창업 기업들한테 우선 가점을 줘서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기업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청년들에게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이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요. 채용규모가 이번에 하반기에 아무래도 진행될 것 같은데 어떤 규모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혁신도시가 오는 목적이 일자리고 지역인재채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18% 의무 채용하도록 그렇게 명시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16개 기관이 724명을 채용했는데요. 그중에서 21.5%인 156명을 지역인재로 이미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23.5%보다는 좀 못 미칩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아마 27% 정도 지역인재로 채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역 소재대학이라든가 고등학생,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5년 동안 혁신도시를 에너지밸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산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 될 텐데 관련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종합발전계획을 올해 4월 달부터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특화사업이라든가 정주요건 사업이라든가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라든가 인재양성 사업, 다양한 사업의 40개 사업, 3조 9,700억 원의 사업비를 이미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까지 중앙부처의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10월 말에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사업 내용에는 우선 일자리라든가 그다음에 기업지원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혁신도시 성장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혁신도시는 기업지원과 일자리, 인력양성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력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혁신도시에 입지해야 되는데 현행법상으로는 대학이 입지어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와 교육부에 이미 건의를 해서요. 조만간에 대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형주 전라남도 혁신도시 지원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